준비한 드디어 결行하는 선수 진짜 짠 진짜 잘했을 때 oh 여기서 노래 너무 좋아 너무 잘해 너무 잘해 오, 오늘 진짜 잘하냐? 네 바로, 바로, 바로 바로 아, 이거 틀면 안 돼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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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머리 아무소 헤이 아아 머리 아무소 헤이 헤이 아아 머리 아무소 정규 기억나 기억나 네 오우 너무 잘한 자 가만히 potencial 네 너무 잘한 landed 일 사랑은 끊은 수다 방 문 앞에서 만나 차와는 커피를 마시며 매일 똑같은 노래를 듣다가 우단해 그대는 물에 젖지 않은 성년 예비가 줘 아무리 싫은 표정 지어도 못하는 그 마음을 감출 수가 없다네 매년같아 이번 노래 킬링 포인트 뭐라고? 이게 우리 탕탕탕탕 오케이 네 이번 정규앨범 저희 스트레이키즈의 첫 정규앨범 고생이고요 영어로는 고생이고 영어로는 고 라이브 입니다 스트레이키즈 라이프 아닌가요? 라이브 라이브 스트레이키즈의 생모습과 나의 것의 모습을 담은 앨범입니다 스키즈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MBC 아이돌 라디오의 DJ를 소개합니다 이분들이 계란을 한판 사면 29개만 들어있다면서요? 달기와 영디의 능력에 한계란 없기 때문이죠 영재영현 선배님들 나와주세요 정규앨범 한글자막 by 한효정